형은 이제 이번엔 리더, 리더형. 리더형을 맡고 있는 거예요. 리더형 씨.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. 네. 모두의 의견이. 형이 전날 저한테 문자로. 아 뭔 소리야 또 이상한 말 하지 마. 내가 아무것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? 보여줘? 카톡 좀 보여줘? 무슨 카톡. 형이 나한테 보내. 뭐라고 그랬는데? 형이 나한테. 해찬야 리더 이번에 형이 할 거니까 누나 정의해라. 아 뭔 소리야. 카톡 보내줘. 보여줘 보여줘. 형이 상태하라고 그랬잖아. 리더형이 이끄는 엔시티 유에 유니버스. 화이팅 화이팅! 다 같이 화이팅 하나 둘 셋. 화이팅!